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. 청와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실수로 한 말로 생각하지 않는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냐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났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. 오늘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현은 개헌과 관련해서 더 이상 엇박자를 내지 말라는 최후 통첩으로까지 보입니다.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의 충돌. 먼저 신은서 기자입니다. 그 다음 주 중국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개헌 논을 꺼내 엇박자를 냈다가 하루 만에 불찰이었다고 번복했습니다.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러나 청와대는 의도한 발언으로 못 받고 김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대표의 사과 발언이 청와대 압력 때문이라는 설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출장 기간이었다며 황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 발언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합니다.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대표가 상하이에서 한 개헌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은 경제와 관련한 일할 때라는 신호를 줬다며 김대표의 사과 발언엔 진정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개헌은 할 일을 하고 나서 얘기할 일인데 민생법안,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해결하지도 않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여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독재 언급 등 야권의 박 대통령 비판이 확산되자 정치권을 향해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